2층에 위치한 사랑과 낭만이 함께하는 도달 퓨전 한정지 오늘 여기서 크리스마스 겸 아버님 생신이라서 여기 와서 한번 먹으려고 여기 있잖아 3번 3번 와 엄청 유명한 집인가봐 예약이 멍청이네 네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신발장이 있구요 잠깐만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되나 아이고 사인이 엄청 많네 MBC 위직원정대에서도 방영을 했었대요 아 어린이방도 있다 우리 방도 있고 그 6명씩으로 되어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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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괜찮다 안녕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